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힘당 총선 백서가 굉장히 늦게 나온 거죠. 4월 10일 총선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입니다. 무슨 이야기를 적어놨는지 소설을 쓴 것 같아요. 이제 왜졌냐 국힘당이 왜 패배했냐 맹품백 때문에 국힘당이 왜 패배했냐 대팟 논란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힘당의 총선 백서 발표 살면서 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국이 거짓말 도가니가 되리라고는 생각을 별로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에서는 절로 참 세상이 악하게 됐다 악한 세상이 됐다 꼭 범죄가 많아서 악하다는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세상이 뭐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거짓말 하더라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그 뭐 누구든지 거짓말을 알 수 있는 것을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정리가 된 거죠. 조정훈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위 위원장 이렇게 젊은 사람들도 나이가 든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까 참 나라 앞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백서에는 지난 총선 캠페인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오판과 실수를 즉시하면서 총선 참패 핵심원으로는 당정 얻박자를 꼽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 같은 사람 눈에는 그냥 소설을 써놓은 겁니다. 소설. 소설을 271페이지짜리 소설을 쓴 겁니다. 백서특별위원회는 총선 패인을 짚어본 일장에서 불완전한 당정관계로 국민적 신뢰 추락이 가장 먼저고 백서특위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 원인을 분석하는데 설문조사를 가지고 원인을 찾으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원인을 하는데 여론조사 가지고 원인을 판단하는 겁니다. 1등 이종섭 황상무 이슈 2등 대파 논란 3등 맹푸백 논란 등 김건희 여사 이슈 4등 해병대 최상병 이슈 5등 의대정원 확대정원 이게 이제 국힘당 내부의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1등 2등 3등 4등 총선 패배 원인을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총선에 악영향을 끼친 이슈 대부분이 대통령실이 유발한 사안이지만 또 양비로는 나가는 겁니다. 한동훈 현 대표가 총선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았던 국민의힘 대응 실패도 핵심 편의이다. 나라에 소망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부가 다 거짓말하니까 소설책을 그냥 내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백선에서 또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비례대표 사천 논란 효과적 홍보 컨텐츠 부재 당의 철학과 비전 부재 그걸 쓴다고 아주 애 많이 썼습니다. 백서 특위는 백서에서 총선 직정 비대위 체제가 들었으면서 사무총장 여의도 연구원장 등을 포함한 모든 지휘부가 교체돼서 선거정책의 연속성을 이어나갈 수가 없게 됐다. 그래서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패배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는 총선평가는 백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런들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보도에 대해서 이제 일반 국민들이 뭐라고 이야기해놓은 거 보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다 윤석열이 때문인데 그냥 백서 표지에 윤석열이 얼굴 하나 넣어놓으면 되겠네 이렇게는 적은 분도 계시고 아니 윤석열이 의대 2천명 고집하고 대파 흔들고 이종습 호지 보내고 김건이 디올백 받고 나대에서 진근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총선 어떻게 패배했습니까? 나는 이렇게 거짓말투성인 나라에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야 H님이 전국의 은면동 3,405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전국의 은면동의 차이값 관내 사전 빼기 당일 차이값을 구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손을 대지 않는 선거 같으면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은 전부 다 관내 사전 투표가 10% 이상으로 당일 투표보다 높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국민의힘은 전부 다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10% 내외로 낮게 나왔지 않습니까? 선거에 관한 예외 지역인 광주, 전북, 전남만 빼고 그럼 이게 뭡니까?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을 누군가 만졌다는 이야기죠.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표를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좌우대칭의 모양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규칙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런 그래프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제야 H님이 전국에 3,405개 은면동 이게 X축이 수평이 은면동입니다. Y축이 차이값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이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사시통관 변호사, 검사, 판사 출신들이 다 입을 다무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에 선거를 했는데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서울의 425개 은면동에서 전부 다 뭡니까? 더불어민주당이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보다 10% 내외로 높을 수가 있습니까? 425대 제로, 599대 제로, 193대 제로, 97대 제로,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제외하고는 거의 전부 다 더불당은 관내 사전 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10% 많고 여기 보시면 이게 국민의 힘은 다 적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확률이 이게 여러분들 3,400개 중에서 57개를 빼고 전부 다 더불당이 사전 투표를 이겼는데 그 확률이 이렇지 않습니까? 확률이. 100군데만 이겨도 뭐죠? 이게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70개만 여러분들 더불당이 이겨도 11의 8,059경 분의 1의 확률이지 않습니까? 이런 불가능한 확률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뭐 대파 때문에 졌다고? 에라 인간들아. 소설책을 한 건 집어넣어놔라. 여러분들 여기 쓴 제야 H님이 여기까지 하셨고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분석해 가지고 이게 찾아낸 거지 않습니까? 표를 몇 표나 여러분들 조작을 했는지. 정진석. 사전 투표장에 오지 않은 사람 숫자를 사전 투표를 7.56% 이런 부풀려 가지고 13,185표의 유령 사전 투표자서를 조성한 다음에 그걸 더불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 줬잖아요. 그래서 더불당 후보가 득표율이 44%인데 사전 투표 득표율을 부풀려 가지고 50%를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정진석이 48 때 정진석이 여러분들 이긴 선거죠. 이긴 선거를 지게 만들었잖아요. 프로그램을 어떻게 돌렸습니까? 사전 투표장에 네 사람이 올 때마다 가짜 투표제를 하나씩 만든 거 아닙니까? 최재형 만표 집어넣고 이재명 만표 집어넣고 김민석 만초표 집어넣고 윤희숙 만사천표 집어넣고 만사천표 집어넣고 만사천표 집어넣는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내 이름 정진석 후보 공주 청량 부여 분석 결과지 않습니까? 이 정진석 후보가 사전 투표를 원래 53%를 받았는데 박수현 후보한테 표를 더해 주니까 43%를 쪼그라들고 박수현 후보는 44%를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는데 표를 넣어줘 가지고 몇 표 집어넣었습니까? 만삼천표 집어넣어 가지고 사전 투표 득표율을 55% 만들어줬잖아요. 한국은 선거에 관한 끝이 난 겁니다. 선거에 관해서는. 예당의 이런 백설을 이렇게 거짓말로 써가지고 발표를 한 겁니다. 맹풍백 때문에 쪘다. 대파 논란 때문에 쪘다. 이렇게 어쨌든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 세골 가면 갈수록 아 그때 공 박사가 그렇게 외쳤던 게 그 이야기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나겠죠. 물론 뭐 이런 방송 보고 당신이 뭐하냐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지만 지는 아무 일도 안 하면서 니는 뭐하냐 이렇게 떠드는 사람도 있지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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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